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윤으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복성주입니다. 자,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집을 안 사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더 큰 수익이 있겠구나. 그런 기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움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대박을 쫓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주택자야. 근데 현금은 있어. 근데 집을 안 사고 계속 좀 기다리고 있어. 이건 뭐예요? 타이밍을 보고 있죠. 자, 타이밍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론에서 이런 청약노토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청약노토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다. 집값이 너무 고공행진하자. 분양가격의 고점을 막아놓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주변 시세보다 좀 더 싸게 분양을 하되 대신 실고주를 해라. 최대 5년 동안에는 실고주를 해라. 이 제도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세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2억이 싸든, 5억이 싸든, 10억이 싸든 이 금액 자체가 싸면 쌀수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일명 로또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면 우리가 청약 로또라고 하고요. 근데 최근에 지금 부동산 분위기 보면 분양가 가격에 있어서 청약률도 그렇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승에 대한 폭도 그렇고 이게 지역별로 너무 확연히 딱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극과 극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뉴스가 무슨 뉴스냐면 6인 가구, 15년 무주택. 이게 지금 청약 가점 79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이 시점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79점 거의 만점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게 3억 로또, 3억 정도 주변의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아파트, 분양제, 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당첨을 해서 점수를 받았더니 79점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청약에 당첨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20점, 30점, 40점대로 해서 청약을 누워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단지는 일명 말하는 청약 로또 이 정도 대상될 수 있는 단지는 아니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단은 당첨만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확정 수익은 얻을 수 있어. 내가 현금이 많아. 근데 계약금 2억, 계약금 2억이면 한 20억짜리 물거리잖아. 그렇죠? 계약금 2억이야. 근데 10억 로또야.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올해 굉장히 이쪽에 집중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니투데이의 뉴스인데요. 대치, 반포, 도곡, 청담 이런 분상제가 제공되는 아파트, 즉 일명 강남 대어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사를 보시면 올해 분상제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가 어떤 단지인지 보면 리스트가 딱 있습니다. 이렇게. 자, 리스트가 딱 있는데 이제 올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분상제에 대장되는 아파트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게다가 올해 강남권에 쏟아지는 분상제에 대장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 올해 굉장히 귀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귀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분상제에 대장되는 아파트의 청약률을 보면 강남처럼 입지가 좋은 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굉장히 높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강남이라는 시조서. 그쵸? 강남이라는 시조서. 또 하나는 앞으로 얘네들이 공급된 다음에 언제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겠냐. 그럼 또 재건축이 진행이 돼야지만이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규모의 공급이 되는 그런 단지들은 아직 멀었다는 거야. 향후 5년 동안 안 보여요. 그게. 그러면 이런 공급절병인 상황에서 첫 번째로 내가 분상제에 대한 청약을 당첨했어. 그래서 적게는 2, 3억, 많게는 10억 가까이 내가 싸게 샀어. 문제 뭐예요? 이건 확정 수익이죠. 그 다음에 대한 알파에 대한 수익은 추가로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왜 그러냐? 바로 분양가가 계속 고공행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분양가가 고공행장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는 26%, 서울은 17%를 올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퍼센트지로만 본다고 한다면 경기가 앞서있지만 전체적인 매매 가격이 높은 서울의 17%로 한다면 실제로 퍼센트지는 경기지만 전체적인 금액대는 서울 지역의 금액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양가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언론에서 말하면 전부 다 원자재까지 상승. 이걸 이해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폭은 줄일 수 있지만 이게 당분간 가격에 대한 부분이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 이상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추가적인 공급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뭔 많아? 수요는 많아. 수요 무슨 수요예요? 신축. 그러면 신축에 이 수요가 다 이렇게 몰리기 시작을 해.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청약률. 지금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100대 1 넘어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서 수요가 몰리게 되면 뭐가 상승해요? 다시 분양가가 또 상승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상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확정 수익을 갖는 것 플러스 알파로 분양가와 상승법까지 같이 가격이 흡수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충분히 현금을 갖고도 오! 이번에 기회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기다릴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상제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여야가 결국은 야당이 약물에서 폐지는 안 된다. 하지만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오케이, 이거는 지금 이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하자. 물론 이것도 총선용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그건 논외로 하고 기본적으로 분상제 실거주의무 3년이 유예됐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고 3년 동안은 내가 전세로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거주가 아닌 전세로 내가 세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게다가 지금 현재 규제지역 분양에 뭐가 도입됐어요? 추첨제가 도입됐죠, 지금. 그렇죠? 추첨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1주택자도 청약의 기회가 생기된 거고 그렇다면 현금 부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더 증가하게 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숨통을 좀 튀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실거주의무에 유예했다는 것은 이 물건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러면 전세나 월세 안정에 상대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부자도 유입되면서 더 지금보다도 과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자, 이거는 흐름입니다. 흐름이고 앞으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가장 핫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왕 내가 주택에 담은 부분이 없어. 근데 현금이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내가 제대로 한번 로또를 한번 맞아보자. 이런 사람들이 올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질 상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